원래 하시려고 했던 노래와 다른 계획에 나갔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을 즐겁게 무대를 만들어주신 LPG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멋있네요. 마지막까지 당황하지 않고 멋있게 해주셨습니다. 자 노원구 유권사관학교 활암구장 특설무대에서 함께하고 있죠. 이준기의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특집 공개 방송입니다.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 아쉽지만 아쉽지만 안 아쉬워요? 아쉬워요. 아 좀 해봐요. 네 좀 아쉽습니다만 벌써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해줄 마지막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일단 이 무대는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상당히 우리 국방원부원을 대표하는 힙합 뮤지션들이에요.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좋아하시네요. 이분들의 무대를 할 때 일단은 앉아서 보시면 안됩니다. 여러분들 좀 거둔 조심하시더라도 일어서셔가지고 신나게 놀아주시고요. 일단 요거 한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. 에이요! 아시죠? 에이요! 에이요! 몰라요? 에이요! 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? 아세이 에이 유세이 요! 에이! 아세이 에이 유세이 요! 에이! 아! 에이! 에이 유세이 요! 그렇습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 국방원부원에 난 최고의 환상 콤비 힙합 브라더스 최이자 앤 미스라진의 무대입니다. 큰 박수 받으세요! 에이 유세이 요! 에 MI answer both of the theyas! 시대